아주 예쁘네요. 다리에 비해 어저한테 그처럼 쭉 태줘요 왜냐하면... 아니 아니면 지금 끝에 가야 돼 끝에 가야 돼 부셔버려 부셔버려 이렇게 되면 내가 제일 좋아 끝 끝 끝 끝 은혜 제과장 남자친구맛 와우 아 아 으 아 뭐 물에 보통 너랑 말씀드리는 거죠 4 으 으 그러면 집에서 단볼 단볼 천국이 뭘 보다 선생님 나중에 여기 바늘은 혹시 바늘은 마신지 내한테 얘기하곤 내 집을 잘할 수가 없어서 저는 중심쮸에서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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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 공기가 밑에 들어가야 이 홀에서 끊어지지 안그래도 안 들어가면 밑에 이를 틀처럼 되어 있는 이건 금방 상해 버립니다 이게 열이 나기 때문에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공기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식혀줘야죠. 그래 이렇게 버섯 버섯 이래 놓고 써야죠. 네 감사합니다. 와 진듯하게 해보십시다. 맥주 이幹欄 왜 둘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8, 28, 29 아니 빠졌어 이제 오네 이제 오네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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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carreaux carreaux 桂 桂 桂 桂 桂 그냥 생각해봐라 24정도 베어 네 24정도 잘 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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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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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